지난주 수상한 손님이 방문했던 준준 형제는 그는 증은 소 din000원 오! 너무 악해 너무 악해 이거 이렇게 범위를 배출하는거 엎드려 잘했어 이야.. 이거 대단한데 간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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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뜯잖아 간장! 간장! 아 너무 막혀. 너무 막혀. 엎드려. 잘했어. 대단한데? 간장! 간장! 안 뜯잖아. 간장 기다려. 간장 기다려. 놔 이제. 놔 이제. 놔 이제. 물렸어요. 아니야, 물린 거 아니야. 봐봐, 소지야. 물린 거 아니야. 안 물렸잖아. 어디 물렸어. 여기야, 여기. 여기가 순서라고 봐. 강아지가 물었으면 이빨 자국이 났어야 되는데. 물어, 사지! 물어, 사지! 물어, 사지! 물어, 사지! 물어, 사지! 물어, 사지! 실수하잖아. 실수했대 간장. 미안하대. 주사야, 너도 막 무릎으로 아빠도 찍고, 엄마도 찍고, 형아도 찍고, 팔찌꿈치로 그때 형아도 때렸고. 그래. 모르고 그런 거를. 실수하잖아. 이거는 가지고. 너희가 어디서? 우리 내 손 좀 얼른 느낄 것 아니야. 그래서 얼른 이불을 열었잖아. 미안해, 그럼. 아, 깜짝이야. 그러고 뺐잖아. 되게 미안해ade잖아. 아, 감자야 괜찮아 얘기 좀 해줘. 아, 글씨로 한다고? 글씨로 하고 싶어? 그래, 글씨로 하자 해줄게. 글씨로 했나, 네. 괜찮아. 봐봐, 이제 또 좋아서 꼬리 치잖아. 정서가 용서해줬더니. 봐봐, 정서가 용서해줬더니 좋아서 꼬리 치잖아. 정서가 용서해줬다. 와, 용서해줬어. 가만있어 다듬어줄까? 이제 용서하지. 착하다. 야, 야. 품어로, 감자한테 품어로.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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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촬영 가야 되는데? 너 여기 감자 두고 가도 돼? 오 마이 갓. 장난이죠? 설마 장난이겠지. 설마 진짜 장난이겠지. 아니, 이거 지금 이거 안 보여. 아니야, 장난이겠지. 설마... 아직 다 친해지진 않았는데 설마 두고가 아니야. 목욕 시켜야 돼서 목욕 제품을 다 가져왔어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이모가 시켜서 싶은 거 같으잖아. 도와줄게. 알려줄게. 안 돼. 이모 잠깐 저기 그처에서 일하는 거 있어서 일하는 데 잠깐 가까워. 거짓말. 이모가 요즘 바빠서 목욕을 못 시켰어. 그럼 나도 일하는 데 그냥 딱. 오 마이 갓. 이모가. 이모가 다르네. 이모가 다르자. 이모가 다르자. 이모가 다르자. 1년 동안은 옷을 입히지 말아주세요. 감자 잘 부탁드려요. 많이 사랑해주세요. 이렇게 써있어. 어! 아, 감자! 어! 아, 감자! 야, 야, 야! 으아! 가자! 베트에다가 너무 좋아해! 으아, 이거! 캄베트에다가 물었어. 아, 저거요! 왜 하긴 이거 캄베트에다가 물었어? 아, 이거. 우리 사유친다 유진, 에서. 달려가! 아빠를 좋아하는 것 같아, 아빠를 둘 둘 따라다녀. 원래 있지? 네. 아기들도 그렇고, 건물들도 그렇고,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. 너네들도 어렸을 적에 잘 모르는 삼촌들이라도 너네를 예뻐해 주는 삼촌들이나 예뻐해 주는 이모들한테는 잘 같다고. 그러니까 감자는 지금 3살, 4살이라 똑같다니까. 감자도 그렇겠지. 너네가 감자를 좋아해 주면 감자도 너네를 좋아하겠지. 자고 감자 감자니까 살짝 웃기다. 구해선 이모의 미션인 감자 목욕시키기에 나선 삼보자. 두 아들에게도 감자에게도 아빠의 마음이 전해졌을 거예요. 바다 이모 상자 목욕시키기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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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이모! 배와! 아아이! 이야아! 됐어 됐어 됐어. 하자, 자자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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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그리고fil암도 pastakeru야 돼. iiiii happening. 진짜 빨 reject его 봐요. 여기 가서 해달라고ımızı 그래요 wars Party인데? 여기 말라가다고? abtube Face on the Goblin extreme 그런데 Not in the video. 어우 더 잘생겨졌네 형 강자 어? 더 잘생겨졌어 플러너야? 플러너야? 저는 완전 대만족이에요 준서도 아마 손가락 그 사건이 없었으면 훨씬 더 빨리 좋아졌을 거고 준우가 그 그만한 크기의 개를 같이 말려주고 닦아주고 드라이를 대서 그걸 말려준다는 거는 달에서는 한 발짝일 뿐이지만 인류에겐 커다란 진보인 것처럼 어마어마한 성장인 거죠 감자 감자 감자와 함께 춤을 또 해봐 또 해봐 또 해봐 또 해봐 또 해봐 감자 우와 오셨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얘 키우기 힘드네요 어떻게 잘 봤어? 어 엄청 친해졌어 진짜? 엄청 친해졌어? 엄청 친해졌지 그래? 고마워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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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또 봐 또 놀러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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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